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80일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제한되는데요. 치열한 총선 구도 속에 불법 행위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선관위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 남은 일수를 알려주는 입간판이 설치됐습니다. 180일 전부터 시작되는 카운트다운.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판과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상징물을 제작해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국회의원과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선거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방 당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90일 전까지는 공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된 셈입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대결 구도 속에 과열로 인한 불법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로 가기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이 필수입니다. 정책은 저는 후보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를 바라고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를 반영하는 것이 저는 선거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가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준비도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